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제주은행이요 제주은행 얼마에 사셨어요? 지금 평당가 19,331원이고요 비중은 50%입니다 아, 비중을 많이 실으셨는데 이 종목에 어떤 확신이 좀 있으셨나 봐요 많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에 들어갈 때 24,000원대에 들어가서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24,000원이면 2월 20일 그 이슈 있었던 날 그 근처인 것 같은데 2월 말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 종목 지금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기다려야 될지 그걸 제가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게다가 비중도 커져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막한데요 저희가 최선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제주은행입니다 이 종목도 올해에 들어서 연초부터 상당히 뜨거웠었죠 주가가 단계에 급등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시청자님이 조금 위쪽에서 사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가셨대요 50%의 비중 평균 매수당가는 19,000원대 초반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님?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인터넷 전용은행으로 전환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당사자들이 부인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끼가 좀 있는 종목이라서 좀 급등을 했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우신 겁니다 지금 이 종목 상담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앞에 특징주 갖고 나올 때도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많이 오른 종목들 이런 쪽은 거의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또 실적 대비해서 좀 올랐더라도 실적 대비해서 많이 싸다 싶은 종목분들은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지금 저축은행이나 이런 쪽들 같은 경우도 거의 이자로 이렇게 먹고 사는 주수익원이 이자수익이죠 그런데 지금 연준 쪽에서도 마찬가지 금리를 올렸지만요 이젠 아마 금리를 올려봤자 한두 번 정도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채권 수익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는 떨어지죠 그래서 확장되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 주가 흐름이 좋은데 그렇게 지금 앞으로 예대 마진이 확장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은행들한테 은행은 공공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좀 수익성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최근 들어서 강하게 이렇게 타격을 받은 부분들은 그 뭐 SVB 관련된 그런 미국 쪽의 은행들 이런 쪽 안 좋다 안 좋다 이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아직까지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그 불안감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된 부분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터져나오기는 SVB, 퍼스트 리퍼블릭, 크레딧 스위스 이런 쪽인데요 이 원인은 어떤 거겠습니까? 뻔하죠 연준이 금리를 굉장히 급격하게 올렸잖아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렸는데 예전에는 그 전에 금리를 가장 많이 올렸던 사이클 뭐 이런 사이클을 보게 되면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었는데요 3년 동안 1%에 있던 금리를 5.25%까지 올렸습니다 이게 3년간 그렇게 올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작년 3월 달부터 시작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어제 금리를 올리면서 5%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던 것도 0.25에서부터 이렇게 올린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급격하게 연준이 금리를 올린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 쪽에서 튀어나온 것들은 몇 개의 은행들이지만 다른 은행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을 거예요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겁니다 다행히 연준이나 미국 정부 쪽 이런 쪽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발 빠르게 대응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안 튀어나오게 예방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어디서 어떤 게 튀어나올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어요 이 부분들이 만약에 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조용해지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모르겠지만요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주은행 같은 기업들 그런 쪽이 지방은행이잖아요 지방은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그런 재료는 못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은행주들의 매력이 저평가 매력이죠 돈은 굉장히 많이 버는데 주가 자체가 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제주은행이 한 5,4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작년에 영업이익해봤자 270억 정도밖에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들보다도 많이 비싼 상황이에요 이게 인터넷은행으로 이렇게 전환을 한다면 이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도 없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부인을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쪽도 기대하기는 약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비중도 50%나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많이 보유하고 계세요 일단 조금 반등 나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손절과부터 먼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이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62평선이 강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파란선이 60선입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며칠 전에도 지지를 받았고 오늘도 그 자리에서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좀 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이견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이 62평선을 깨고 내려가면요 그때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들이 나오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19,331원 정도인데요 그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은 22평선인데 그게 19,670원 정도 있으니까 물론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그 가격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요 하지만 이게 급격하게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내일이면 또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초가 되면 또 내려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까지 조금 보기가 힘들 수도 있겠는데 일단 좀 기다리셨다가요 이 22평선 이거를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22평선에 닿는 그런 자리가 나오면 그때는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62평선이 좀 붕괴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그때도 리스크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딱 가격을 정해드린 게 아니라 이동평균선으로 기준 라인을 정해드렸어요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없습니다 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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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